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죠. 일요일 저녁에 잠깐 상황이 좋아졌었는데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에 다시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밖의 경기와 강원, 충청, 남부 내륙에도 사흘째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 오전까지 다소 높게 나타나겠다고 밝혔고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사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